안녕! 어서오세요! 찡찡! 요진수방 샤워스 회담원! 안녕하세요! 어! 이센세이! 세일만 쥐띠고 있나요? 지푸푸! 안녕!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류도를 갈 겁니다. 이만 또 수진텐 디 이즈취로? 디 이즈취로? 어! 오늘 디 이즈완쇠! 그거 뭐라고 하지? 젠쇠? 젠쇠! 그걸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다주 랑 비열래요. 그래서 저취스 질안 등 부인 러그인가요? 오만 파이터쇼 질안도 가위맛! 그래요! 지금 인스터로 Memory 네 여행이 봐도 쑨 나 탄너 쑨! 쑨! 아 나 못 가 기뻐하셔야 되자 아니 이제 생각보다 너무 어지러워 아니 지금 나 약간 꿈꾸고 있는 것 같아 뭐고고고고 최애 건데 장난 아니네 제가 예전에 울릉도 여행 갔을 때 배 타왔는데 그때는 한 번 멀미를 안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파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처음 늦게 와요 저 발을 죽어야 돼 두 번째 여행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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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팀 동이라서 먼저 밖에 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늘 저희가 지금 인원이 딱 2명 2명 2명씩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원래 운전면허가 있다고 했거든요? 대만 운전면허는 대형 운전면허잖아 네 맞아요 뭐지 그게 이름이? 따크차 따크 부통인가? 따크 여기서 원래 작은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데 리더웨이 그 작은 오토바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둘만 띠앤동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이 차 태워주셔가지고 그 띠앤동 하는 데까지 가고 저희들도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산환달이 없어서 여러분은 지산환달이 없으신다면 그럼요 그럼 이제 바로 숙소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숙소는 GT 대수입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먼저 숙소를 보러 가야겠죠? 제가 여기 숙소에 와서 짐을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할 거거든요? 맛있다 여기에 또 카카오티 이곳 중에 한 곳이 이제 제가 묵을 곳이거든요? 아참시안 카카오티 수영수 오! 완전 꿀큰이고 지금 안돼? 차도 즐길 수 있는 와 이런 것도 다 서비스를 해주시네요 우와 오징어다 에? 샤비 있나? 빵진도 샤비 귀여워 화장실 보겠습니다 오! 화장실도 엄청 깔 거예요 아니 일단 여기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깨끗하고 진짜 요즘 20대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려는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1시 반 정도 되는데 여행하기도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또 여행할 생각이 좀 아찔한데 오늘 또 그래도 여기 숙소에서 직원분들이 추천해 준 관광 명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고 이제 또 맛있는 음식도 먹어가지고 한번 여행 분위기를 한껏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음식 안녕하세요 항상요 항상요 선생님은양이 지금요? 파이팅 알아요 뉴우로맨도는 반지난번개 그리고 오늘도 반지난번개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지난번개 저는... 청양 반지난번개 고기 되게 많이 넣어 코일 저희가 반찬도 가져가세요 요찜 요찜파라우라 요찜파라우라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요찜파라우라 약간 간장 이런 맛? 쨔이야 와 맛있다 맛있다 이건 약간 간장 맛이에요 면이 진짜 쫄깃쫄깃 우선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진짜 대만 음식 못먹거든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아니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요? 언니 엄마 나도 좀 감사합니다 정말levant 일찍 metabolic 맛 띵그띠 거 지금 butter 된 거 알아요 별거 그치 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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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우리 3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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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국인들에게도 한국인들에게도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가 동타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IG 다크가 경쟁이네요 예쁘게 만들어버려 너무 너무 예뻐 아차 아차 오늘은 무슨 패션을 입고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라 한국어머니 아저씨? 이것은 제! 이것은 제! 이것은 제! 이것은 제! 되게 토속적인 느낌! 토속적인? 이거 칭찬인거 알죠? 아 칭찬이에요? 아 그럼 칭찬 아닌가? 여기가 약간 숨겨진 명소 같은 데라고 해요. 숙소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지금 맨발로 이제 발 던지러 갈 건데요. 저는 내일 이제 레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딱 수영복을 안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벨만 살짝 담그려고 합니다. 근데 저분들 지금 거의 수영복 입고 난리 났어요 지금. 와 물 진짜 맑다. 너무 시원해. 이제 레저 활동은 진짜 활동이에요. 네 네. 너는 이렇게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잡았다. 안에는 못 들어가고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여기 밖에서 그냥 기념사진만 찍고 이제 옆에 다른 진짜 감옥을 재현한 곳이 있대요. 거기 가서 이제 체험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몇가지 한국의 제품들에 있는지 근데 우리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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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봤을 때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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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제일 시원한 느낌 여기에는 그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네, 옆에 있는 동물이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이제 그냥 카메라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는 신발에 왔습니다. 와 survived.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노래. 자요. 자요. als 아오샹 잊지船 자요. 내가 아이아이 아이아이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0일에 2월 10일에 진짜 지금 약간 일몰 시간 살짝 맞춘 거 같아. 너무 좋은데? 사진 진짜 무조건 예쁘게 나온다, 여기는. 핸드스토어 아, 진짜 신기하다. 옛날에 80년대 수아 박수 사람들이 살았는데 80년대란다. 저 90년대에요 저도 이거 처음봐요 저 이거 처음봐요 처음봐 딱 90년대 저거 한 건이라도 나와요 아니 여기 카메라 일단 오빠카메라에 좀 해줘 네 알겠어요 오이 왼쪽은 한국어도 빈 곳에 안하는 모습 와 죽순이에요 죽순 이게 사슴보기이래요 사슴보기 맛있는데? 그냥 먹어봐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봐도 맛있어 나 무서운 문어 아닌데? 그냥 먹어봐도 veterinary 하하! 4K159K! YAY!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 근처에 맛있는 아침 가구가 있다고 해서. 아 나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계속 시간 붙이러. 첫번째 날. 아 햇볕 너무 쎈데? 눈을 못 뜨겠어. 안녕하십니까. 첫번째 날. 우리 아침 아침에 드세요. 호주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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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신날 즐거울랑. 원래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입팀 때문에 내일 요구시니.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류이터에 선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땅빙! 땅빙이랑 여기 무슨 짜 반 투스? 그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 몇 개가 있어서 한번 시켜서. 알겠습니다. 이게 유명하다. 삼촌 겉에 뭐 연유 이런 거 뿌린 건가? 엄마 연유 연유 다 뿌렸어 맛있는데? 이거 엄마가 만들었어 아니 그 집에서 만든 거보다 좀 덜 눅눅해 연유 뿌렸는데도 맛있다 이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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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생이? 매생이도 다른 거지 매생이 우리랑 비슷한 애들일 거 같아 매생이 여기가 인스타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다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엄청 근처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파도가 여기 자연경관 진짜 멋있어요. 약간 유대외랑 멋있지 않으세요? 한국도 위릉랑? 그리고 여기는 바닥이 되게 신기한 게 다 돌이거든요? 그리고 막 사이사이 이끼가 다 있어. 아마 여긴 걸어가야 하는데 진짜 보시면 돼요. 지금 다들 놀다가 바닥에 오기 쳤가지고 다치고 슬리퍼 잃어버리고 지금 난리입니다. 슬리퍼 다들 한짝씩 잃어버렸어요. 슬리퍼! 뭐야 지치! 해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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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처음으로 해서 너무 맛있어 딴차 머리 정신도 없었어 그냥 나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했지 여러분 이렇게 무식하게 놀면 안 돼 왜 우리 둘만 있는 거지? 진짜? 쉬셔야 돼요 치료받았는데 물에 닿으면 안 된다 해서 결국에 저희들만 SUP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발도 신었어 영웅 시장은 제메다 소세형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빨리 환영하시려 어? 괜찮아 너무 좋아 참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국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있는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도 이렇게 크게 마셔 dads around. 한국에서 해야 하는 일본의 대회가 한국에 저희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상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다운로라이파만 철시한 에이타이가 더불어 오븐패 됐어 너무 재밌는데? 다리가 저리죠 물이 얕은 걸 알지만 그리고 La이키를 할 줄 알과 겨울이 긴이 이즈가usi 한국의 아르톱 1... 2... 1... 저리에 있는 !! 4...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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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약간 차 끓여먹는 그거 아니야? 네 그... 야 모찌도 있던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다 파마토 아 아 아 아 오 오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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